조선의 노스트레다무스 이서구, 단중강방의 관상, 이순하의 인상갈럼 27, 실학자이자 신통력을 가진 기인 행정관료 이서구, 전설로 남다. 조선 후기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수공업의 활성화로 상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다수 양반들은 여전히 실생활과 동떨어진 성리학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이를 비판하는 젊은 실학자들의 등장은 시대의 요청이기도 했다. 이들 중에 척제 이서구는 학문에 뛰어났고 역학과 풍수, 천문에도 조회가 깊었다. 그는 예언이나 비보로 특이한 기행도 남겼다. 사가 시인 중 한 명인 그는 청나라에게까지 문명을 날린 실학자로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본관은 전주, 호는 척제다. 부친은 의정부 영의정을 증직받은 원이며 어머니는 정경부인이 된 평산 신씨다. 이서구는 5세이던 1758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조모 곁에서 자란다. 외숙으로부터 당시와 사기, 통감 등을 배운다. 외가에서 7년을 지내고 12세가 되던 1765년에 부친 곁으로 가 경전을 배웠다. 열여섯세부터는 연암 박지원의 제자가 된다. 1774년, 영조 50년, 스물한세 가을 정시병과의 제16인으로 뽑혔다. 10월에 섭기주로 첫 벼슬을 받았다. 스물 두세때부터 6년간 학문에만 뜻을 두어 역사를 깊이 공부한다. 1785년, 정조 9년, 시강원 사설을 하였다. 1786년, 홍문관 교리를 거쳐 한석 부판윤,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판중추부사 등의 벼슬을 역임한다. 1805년, 이경신이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크게 원망하자 충격을 받는다. 관직을 사임하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 위에 은거한다. 조정에서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지만 응하지 않는다. 특히 1824년에는 우의정에 제수되지만 일곱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려 끝내 출사를 거부한다. 사람들은 그를 양문 대신으로 부르며 존경하였다. 그는 특히 한자의 구조와 의미의 조예가 깊었다. 문장의 전고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서해에도 뛰어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외로움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젊은 날, 그는 홍대용과 박지원의 문화에 출입하면서 실학파 문인들과 사귄다. 그들과 함께 학문과 문학을 연구하며 세상사에 대해 토론을 즐겼다. 이석우는 역사적으로 세도 정치를 일삼던 안동 김씨 정권에 부합하지 않는 사대부였다. 어진 선비를 등용하고 척족을 물린 친다는 우연 좌척의 원칙을 지켰으며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경세의 재민을 몸소 실천한 선비였다. 그의 스승인 연암 박지원이 쓴 연암집의 기록에는 이석우는 심령이 일찍 트이고 해식이 구슬과 같다. 한학사가인 네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현실적이고 글들은 출중하다. 청의 문장을 흉내내지 않고 독자적인 글을 쓴다고 평하고 있다. 이석우는 조선 14대 국왕 선조의 아들인 인흥군의 후손이다. 노론 출신의 명문가 제자다. 그러나 이석우를 죄의한 나머지 세 사람은 서울이다. 이들의 규장각 서구에서 책에 파묻혀 있을 때 이석우는 펴슬길에 나갔다. 홍문관 교리와 한성부 판윤을 거쳐 지방관찰사를 역임했다.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발령지마다 기이한 일이 생긴다. 그런 연유로 백성들에게 박힌 이석우의 이미지는 백성을 위하는 관료이면서 이인이었다. 이석우의 초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무에 쌍학, 운문, 흉배가 부착된 짙은 논색, 운문, 달령을 입고 정, 이품, 삼금대를 띈 좌안 7분 초상화이다. 이 초상을 근거하여 관상평을 쓴다. 얼굴은 긴 타원형의 얼굴로 삼정이 균등한 단중강방, 생각이 진중하고 굳세며 도리를 다함의 상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다. 그는 혁신적이거나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인정이 두텁고 사색적이다. 고요하고 내면의 깊이가 깊어 격조가 매우 높다. 마음이 아주 넓고 도량이 크며 포근하다. 긴 얼굴은 얼굴의 중정과 하정이 길다. 흔히 말쌍이라 하는데 의욕이 강하다. 독립심이 있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해낸다. 제복이 있는 편이다. 얼굴이 길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단점이 있으나 장수한다. 일은 두세로 졸하였으니 당시 나이로는 장수하였다. 얼굴엔 천연두 자국이 간간히 보인다.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피부이다. 피부는 이목구비만큼 영향을 끼친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출중해도 피부결이나 안색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피부는 운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맑고 깨끗한 피부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석우는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 마마 자국이 있다. 피부가 깨끗이 못함은 관료로서 한창 일할 나이인 51세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된 연유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일자형 눈썹으로 눈썹이 짙지 않고 가는 편이다. 일자형 눈썹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보인다. 한 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해내며 거짓말을 못한다. 자기 중심적이기지만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한 성격이다. 생각이 바로 표정과 말로 드러난다. 또한 눈썹이 길지 않아 그리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다. 눈썹은 짝눈으로 왼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음향 아니다. 짝눈은 재몰복은 있으나 이중석이 있어 속을 알 수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다. 담력이 크며 육감이 발달하였으며 냉정한 수환가다. 그러나 인품이 바탕이 된 사람은 일반인들에게 없는 감각이 발달하여 담대하고 신의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 같은 이서구의 남다른 능력은 전설 속의 인물이 되어 예언가, 이인, 구원가로 등장한다. 자식 운은 와잠, 인중, 눈, 귀, 턱을 본다. 와잠 주변이 탄력 있고 불룩하며 혈색이 좋으며 자식 운이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풀어 있거나 처져 있으면 자식 운이 약하거나 인연이 적다. 푹 꺼지거나 창백하면 자손을 잃을 수도 있다. 이서구는 아들이 없음을 평생 애석해 했으며 이 부분에 있는 깊은 주름과 함몰은 아들 없음과 연관이 있다. 코가 반듯하고 적당한 높이와 너비로 솟아 있다. 자아가 건강하고 지적 능력과 의지가 바르다. 코는 실행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좋은 머리로 계획을 잘 세워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없으면 허당이다. 실행을 주관하는 곳이 코다. 이서구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우의정 제수를 받아들였을 테고 나라를 위해 좀 더 기여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중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길고 뚜렷해야 자식과의 인연이 깊다. 그러나 이서구는 인중이 일자형인데다 짧고 좁다. 게다가 마마 자국으로 깊게 패여 있어 부자 간의 인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턱 끝이 앞으로 살짝 올라왔으나 코가 좋아 말년까지 영화를 누린다. 1787년 어사 이서구는 경상우도로 암행을 다녀온다. 나라의 겉모습은 탕평책과 문치로 그럴듯했다. 그러나 속내는 백성들이 가난으로 신음하고 학정과 수탈에 버거워하고 있었다. 1787년 5월 4일 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환곡은 생판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환곡이 없다면 낙토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환곡을 바치고 나면 백성은 자루를 거꾸로 털어 끼니를 충당하고 세금은 지방관 개인 돈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서구는 환곡과 군정, 노비 문제를 보고하고 수정 방안을 내놓지만 갈수록 수탈은 심해진다. 그는 부암지마다 행정의 우선 기준을 백성에다 둔다. 어사로 암행을 갈 때마다 목격했던 모순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